피해. 피해. 지금 뭐하는 거예요? 괜찮아요? 어디 다친 데 없어요? 네. 네. 이 친구는 그쪽 같은데요? 괜찮아요. 별 위험하지도 않았는데 왜 목을 날려서. 생명의 은인! 뭐 그런 걸로 어필 날려는 거죠? 네? 그쪽이 저 좋아하는 거 아는데요. 솔직히 좀 부담스럽거든요. 이렇게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까지. 스토커요? 저 그냥 우연히 본 거예요. 이게 우연이라고요?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죠.